마지막 코너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도 멋지게 차려입으셨고 저도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왠지 공기업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착장으로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치주의 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가치주 쪽에서 찾아볼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양대축을 시속 게임을 해요. 이게 결국은 둘 다 갑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 해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가 틀리니 파도가 틀리니 이걸 잘 못 잡겠다라면 그냥 깔고 앉아서 내 순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뭘 할 날에서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지런한 거는 자료를 찾고 조사할 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조사한 끝에 포지션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2차전지나 신재생을 갖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전지가 직전 고점이 정말 꼭 질까? 그 고점을 뚫지 못할 가격인가? 신재생. 요새 많이 조정을 받았죠. 특히 폭력이나 이런 거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직전의 고점을 뚫지 못할 역사적 고점인가? 그러면 이 기업들이 시작할 때는 2차전지는 2030년까지 성장이 어쩌고 풍력은 전 세계 바다를 다 풍력발전을 채우고 수소 경제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바꾸고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 그 얘기는 다 까먹었어요.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수소 잘 간다더니 왜 이래 뭐 이러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새 언론 헤드라인을 보면 점점점점 정책이 강화되고 있죠. 그렇죠. 뭐 수소발전위원회 해가지고 의무발전비율 계속 강화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소기업만 하던 거를 이제 뭐 부생수소, LNG, 개질수소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한다고 다 들어와요. 포스코도 한대요. 현대도 한대요. 효성. 효성도 한대요. 아니 그러면 다 하면 도대체 수소를 얼마를 생산하는 거야? 차고 넘치겠네. 차고 넘치겠네. 중요한 거는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본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방향성을 믿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이 방향이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계정부에서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아. 이제 우리 수소 안 할래. 전기차 안 할래. 그래갖고 그동안 지원책도 안 하는데 이러면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이러면 철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주가가 빠져서 그런다면 모든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 때만 투자하길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투자하는 과정은 가다 보면 비도 맞고 우박도 맞고 수렁에도 빠집니다. 하지만 내가 본 방향이 맞다면 결국 언젠가 나의 방향대로 주가가 가서 그 젖었던 옷 다 말려주고 따뜻한 보상을 해주는 게 주식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성장주에 많이 경도가 돼 있다면 가치주를 같이 넣지 않으면 이 같은 방향에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크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가치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중간제도 있었고 소비제도 있었고 그런데 요새 소비가 정말 빠르게 올라와요. 요새 백화점 명품관 이런 거 보면 난리가 아니죠. 줄 서서 루이브 똥 이런 거 쓰려고 200미터 줄 쓰고 새벽에 나가도 아이고 오늘 못 사겠네. 이런 정도로 코로나 시대하고 어울리지 않게 소비시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고요. 오늘 현대백화점을 갖고 나왔는데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더현대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대를 싹 걷어치우고 고객 공간을 만들어놔서 놀이공원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략이 어쨌든 유통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을 끌고 와야 되는데 고객을 끌고 오는 방법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야구장 같은 데가 거기는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신세계가 야구구단을 인수한 게 그걸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유통가는 쿠팡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접객이 성공을 했어요. 더현대가.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얘기한 대로 작년 동안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워낙 쌌었어요. 그런데 이제 쌌었던 게 실적이 회복되면서 매출이 늘어나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이 구조가 되는 구간이 투자하기가 참 좋은 구간입니다. 다만 이런 가치밸류는 성장주처럼 몇백 프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합리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 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가겠네 라는 그 라인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서 자산 배분을 해놓은다면 우리가 한번 주식 투자하는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주식시장으로 넘어왔냐면 도저히 은행에 둘 수가 없어서 넘어왔어요. 1%도 안 주는 그걸 갖고는 나는 못 견디겠다 해서 왔으면 주식시장에서 하방이 단단하면서 주는 10%의 수익을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아진다는 거, 앞으로도 회복된다는 거, 이익은 늘어난다는 거, 신규 출점하는 게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밸류체인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뭐 신재생 이런 건 50배라 냈잖아요. 여기 뭐 10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거.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아침 방송에서 8만 원대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한 8만 5천 원에서 들어가서 한 12만 원 보고 들어가면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8만 5천 원 매수가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수준 잡으면 내 포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안심하고 넣어도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최근 여의도에 개장한 더현대서울백화점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톡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요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